이거 하고 걸어드릴게요 일단 들어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날거야 이게 한 2배속은 이어서 금방 끝나요 상대보고 잘 가야 됩니다 근데 금방 끝내는 마법이 핫템이 있는데 아 이 핫템으로 될지나 걱정이네 리버로 해서 이게 버그가 될지나 모르겠네 옛날 버전에는 이 핫템으로 해서 이거를 분실에 만들어서 리버를 저 끝까지 하는데 그게 될지나 걱정이야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일단은 처음에는 저글링이어서 망했군 되게 망했어요 아 제 이상한거 뽑았어 마지막에 메딕으로 길막해야 돼 바로 끝나겠는데 이래서 이거 바로 끝난다고 했지 내가 지지이요 지지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지지야 일단 저글링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가능한 애들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거든 그렇다면 위에 놔두는게 좋아요 애들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컴터가 이렇게 삥 돌아가는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어 리방하자 코리안 디베스 어 끝자리는 메딕을 잘 이용해라 잘했어 길막을 해 여기서는 포메라니 안녕하세요 그렇지 뭐 여자친구도 없는데 아 연님은 파벳을 추천 원랭이냐 이건 또 나하 감독님 안녕하세요 자리 배치 잘하세요 이거는 자리 배치를 잘해야 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어 이게 사람의 수에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 그래서 좀 다 지루하네 가자 스티팩 어 파벳이 공격 안했어 순간 뭐야 뭐야 야 너 배치 잘못했다 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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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블루님 안녕하세요 이야 이겼다 이야 역시 끝자리가 좋아 주왕님이 하드캐리 하신다 아 내가 원래 끝자리가서 내가 캐리 해야되는데 아 야 아래 아래 내가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됐다 던트림이 하드캐리한다 근데 데미지 10밖에 안돼 여기서 영웅마린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웅마린 앞에 놔두면 좀 더 좋습니다 영웅마린은 스틴팩 안하는데 얘 무슨일이요 됐다 됐다 그 다음에는 마린입니다 마린이야 이 마린을 잘 이용하려면 내 생각에는 끝자리가 뭐가 좋으려나 음 마린이면 스톰이 짱인가 궁금하네 뭐가 짱이지 아 마린이라 이것도 좀 야레야레하네 마린이면 마린끼리 상대하지 뭐 방법은 딱 하나 마린이 있잖아 그러면은 짐레이너를 몸빵으로 세워요 그 다음에 마린이 여기 있으면 돼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들은 딴 것들 이러면은 됐다 이 정도면 됐겠다 투메이터님 안녕하세요 영웅마라 있기 때문에 잘하면 돼요 어 내 생각에는 하템이 너의 선택을 믿겠다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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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스팀팩 장전 아멘 에 chapter 근데 주변 섹 핫템이 최고였네 중앙아 너 죽으면 블랙이야 SM 1이래냐 1에서 5명이 필요한데 이것도 네 오늘 빨리 캤어요 아니 잠깐만 야 이 멍청아 아니 그걸로 스톰하지 망했어요 나는 네번째를 추천하고 싶은데 2픽님 아 그거는 사기 버전이지 에이 사기 버전 재미없어 내 생각에는 영웅마린이 방어가 3이야 일반 서글링은 데미지가 5에요 내 생각에는 그렇다면은 이게 더 활용이 있다는 거지 처음에 내가 잘못했다는 거지 그리고는 내가 두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그걸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줘야 되나 아니 이게 메딕이 길막을 해줘야 되긴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피지가 좀 뭔가 살짝 이상하다 툴을 같아 이렇게 하면 되려나 함블바바이닝 많이 하세요 시작할까 잠만 알겠어 질러지네 우리 주황만 믿어야지 용웅마린이 있으니까 용웅마린 앞에 놔둬 메디글 앞에 놔두는데 뭔가 이상하다 초콜릿은 깎아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하잖아 확신이 이겨났네 파벳보다 야 이게 훨씬 더 낫네 그래도 난 몇 힐하고 죽였다 아까 전보단 낫다 이건 인정하자 아까 전보단 낫다 인정합시다 여러분도 sticks 칼만큼 죽이고는 죽겠네 스티 Falls 안쓰네 일부 스티iram해 안쓰는 게 나을것 같아 여기서도 페닉스가 있죠 질로 또 괜찮을 생각이지 저글링이라면 이번에 공우의 우선 나오잖아 압도적인 입으로 이거는 주황이가 막아야 되네 이것도 주황이가 이걸 또 주황이가 왕다리가 꼴이야 이게 데이터디스크가 있는 이유가 있어 어렵거든 아 그 다음판에는 내가 최대한 플레이그를 뿌릴게 그게 나을 것 같아 앞에서는 내 생각에는 플레이그가 답인 것 같아 여기 코리안 리필스가 고수 버전인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얘를 쓰겠습니다 얘를 쓰는 이유는 플레이그를 위해서예요 자 여기서 먹을 준비하고 얘는 먹을 거예요 그리고 히드란 앞으로 그래도 킬은 해야 되니까 수원 뿌리고 플레이그 오케이 아니야 내가 너무 빠르게 했다 잠만 자꾸 내가 빠르게 하네 내가 감전히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라자이가 좋거든 여기가 여기가 좋은 이유가 여기가 제일 좋아요 그 막는 것 중에 2픽이랑 1픽은 좀 뭔가 이상해 해봤으면서 느꼈는데 뭔가 이상해 아나 연두야 내가 내가 플레이그다 우리 어떡하냐 더덕아 받아 먹으려고 해 이런 오면은 어 됐다 그 다음에 컨슈 오케이 솔가마을님 안녕하세요 뭔가 느낌이 좋아 마무리한 마이 리그여 자 숨어있읍시다 재밌는 방법을 가르쳐줄까 여기서는 클로킹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움직이다가 마나가 좀 되려나 내가 플레이그 뿌려놔서 앞에는 세울 거야 왜냐면 플레이그를 뿌려놨지 아까 전에 그리고 빠이야 지금 벌기 야 저기로 플레이그를 잘 써라 마지막에 우리 주황이가 잘해야 되니까 근데 이건 맞겠다 내가 앞에서 좀 잘해줬죠 소음을 부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좀 오래걸리죠 연두님도 킬 욕심이 있는 거 아니야 벨스킹 라빈스 먹고 싶다 갑자기 아 큰일 났네 이런 거 띵 뜨는 것 같애 깡패란이 일부러 그런 거야 아 이거 깡패래 야 여기 버그 걸린 것 같은데 큰일이다 좋았어 겟다 이번에 했겠다 나 실버라고 왜 자꾸 그걸 광고를 하니 실버가 얼마나 슬픈지 알아 아까 전에 썼어요 일부러 어그로 하느라 자 그 다음 스테이지는 미친 미친 저거 어떡하냐 주님 메디카자 야 이거 어떡하냐 잠깐만 저거 어떻게 죽여야 돼 아 맞다 연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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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야야야야야야 큰일이다 아 메디그로 되겠지 그렇다면 나는 최대한 방법을 쓰겠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어 플레이그를 뿌린다는 건가 플레이그를 뿌리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히드라로 안 돼 헌터킬러로 얘는 안 돼요 음 방어가 높은 애로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 중이야 아 방어가 높은 애가 없다니까 빨리 가면은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이거 사 아유 이야 레알에 밥먹으면 딱 하나밖에 없다 플레이그를 뿌리자 사뺐 으어어어 안 돼 호호호 으호호호호 ох호호호 야 야 안녕 야 덤벼 덤벼 흐 덤벼 야 나 여깄어 덤벼 아아아아 노마일리니사님 안녕하세요 야 연두감하겠다 중앙님은 뒤에서 쓸쓸함 심심할수도 있겠다 저분 울트라리스크는 좀 작게 힘들어도 적게 나오는거에요 한명이 할때는 진짜 조금 나와 좀만 보내달래 조금만 보내달라니 어? 뭐야 저게 뚫렸어? 어 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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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됐다 라딘님 안녕하세요 죽을뻔했네 저분 왜 안와? 야기들아 왜 안오냐 죽여 오픈 오픈 오픈해도 되는데 이제 비즈니 강규리님 안녕하세요 오픈하라니까 오픈 안녕하세요 강규리님 끝 레플레이그는 헛수고였다 히드라네 히드라는 헌터킬러끼리 붙여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왜 헌터킬러를 하냐면 얘가 방어가 쩔어요 20 근데 일반 히드라는 데미지가 어디보자 안나오네 여기 나와있네 10이기 때문에 목소리 같지 내 목소리는 내 목소리지 안그래? 내 목소리는 내 목소리지 이상하네 자 이걸로 막 써주자 용인은 또 플레이그를 쓸 생각이네요 님은 음 음 쉬지말고 그게 정답일거 같은데 어 언덕에서 싸우면돼 어 언덕에서 싸우면돼 미니 너랑 가출했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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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헌터킬러요 어이구야 히드라 많다 바로 죽어버리네 야 나 꼴찌야 아나 브루들링 뭐냐 이거 오! 파라모슈 플레인거 가자 토크님 안녕하세요 주황님은 오늘도 심쇄합니다 미안하다 니가 내 자리에 해봐 힘들어 오랜만이죠? 어제도 했는데 28YCJ님 안녕하세요 플레이그 과직인가 오우 어응 메딕으로 치료하라니까 뭐해 아니 메딕으로 치료하라고 희망 안돼 왜그래 큰일이네 큰일이다 그니까 내가 메딕으로 치료하라고 했잖아 안돼 이걸 막으려나 막으면 기적이다 어응 못 막을 것 같은데 나이스 쿡니 많이 하세요 GG 끝 이건 역시 고소분들이랑 해야 돼 안되겠다 내가 하드 트루레슬리 2 2 2 1 2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